디즈몬스토리 사이버슬러스 헬커스 메모리 컴프리트 에디션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어 컴퓨터 상태가 왜 이러냐? 잠깐만요 아 됐다 아 윈도우 업데이트 했더니 정신 못 차리네요 저번 시간에 듀쿠몬과 왕룡검을 만들었었죠 이번에 수련을 지켜와서 공격에 몰빵을 넣었습니다 알파몬도 공격에 넣었구요 얘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고보니까 장비품이 알파몬을 보다 듀쿠몬이 하나 더 많이 들 수 있네요 아 역시 그러면은 장비품 감안하면은 어이 왜 이게 뜨는거지 이게 뭐지? 말하기가 업데이트돼서 뜬다는데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컴퓨터를 켰는데 마이크 입력이 안되있더라구요 깜짝 놀래가지고 마이크도 다시 설정하고 여러가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너무 서론이 긴데 서론이 기니까 게임이긴 하죠 이 게임은 이제 이 주인공 게임 이즈 라이프 케이스케가 아이디를 해킹당해서 아이디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내용입니다 정확히 아이디를 훔쳐간 녀석을 잡았는데 그 녀석은 이미 아이디를 팔았구요 그 판 녀석을 찾았는데 뭔가 좀 애매해진 상황이 됐어요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나 뭐해야되죠 미레이앙 신주쿠로 가라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디지몬 소울체이서를 올릴려고 다 각을 재놨는데 그 게임이 지금 박살이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원래 게임에 문제 있으면 긴급점검 같은거에서 고치지 않나 며칠동안 안고쳐서 지금 카페가 불타고 있더라구요 대단한 게임이야 자 가죠 신주쿠 신주쿠 아니 뭔가 있었나 아니 아니 치토세가 류이치에 에덴 상공군에 야 얘도 옆에 있지 않았나? 뭐로 연척을 해 그 녀석 그 녀석 그 녀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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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슬루스에서는 아르타가 한번 타락을 했었죠 그 과정이 좀 나올건가 보네요 파라다이스 로스트 계획 신지 그 녀석은 그 녀석은 그 녀석은 세계의 사멸을 목론 그 녀석은 자꾸 뜨네 이 윈도우 이거 헤헤헤 오토 죽었지 맞다 확실하게 정말 계획은 뭔데? 디지털월드 디지털월드 아 디지털 월드와 우리 세계를 연결할 것이다 디지몬 세계와 여기를 연결시키면 로얄라이츠가 나와서 인간을 멸망시킨다 아 주두죠? 자리시는 하아 일단 디지몬 세계가 인간 세계에 연결되는 걸 막기 위해 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빙이 되어있는 거 보니까 메인이겠죠? 캐스터요? 아, 너무 불안하다. 윈도우 업데이터 할 때마다 불안해. 노폼기 발전소 서버로 보낼 인원이 부족하다. 동료를 기다리고 있어. 혼자 움직이지 않겠다고 정했으니까 에리이카에게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죠. 저번에 이제 어디였죠? 도쿄도청 타워였나요? 뭐,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요. 뭐, 수추몬도 혹시 오메가몬처럼, 약간 그런건가? 막 이제, 목적을 갖고 온건가, 얘도? 오메가몬은 아구몬이 되면서 기억을 두었잖아요? 아... 궁금하네요 이 벌레 기종 자주 나오기도 했고 스웨도 아케미 음... 스웨도와 합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치토세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류지가 너무... 지금 치토세는 가버렸고 류지가 쓸모가 없는 상태니까 충격을 너무 받아서 에리카랑 둘이서 지금 콤비로 활동하고 있네요 부탁이야 라고 해줘 좋아요 빨리 가자 쿠디엘을 되찾는 것 아 너무 근데 사이버슬루스에 비해서 스토리 이 루트가 좀 쩌리 같긴 하다 뭔가 쩌리들의 여행 같기도 하구요 이번에 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그거 한번 해보죠 해보고 싶었던게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고 그... 파당몬으로 한번도 지나 못 시켜봤잖아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말을 못하고 있네요 제가 세라피몬 내려가 세라피몬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면 되나? 일로 내려가도 상관없나? 상관없겠지 상관없나? 잠깐만요 내려가 내려가 아 버드라몬 어 파당몬 된다 좋아요 파당몬으로 내려와서 파당몬이 아니지 않나? 그...그...그...그... 성장기로 지린다는 거였죠 토크몬으로 가거라 일단 일단 다 내렸습니다 불안하다 좀 너무 내린 거 같기도 하고 아 여깄다 여깄다 루체몬 오! 어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진 않네 SP 80이면은 50을...50을 올려야 되네 80이라 갑자기? 아 50 올려 뭐 50 금방이지 자아 토크몬 대신해서 시스터가 들어가자 시스터가 아이템 두 개 넣으면 되죠 바이러스 시스터네요 바이러스 시스터네요 군사의 USB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캐라몬은 우리 몬스터 서치용으로 데리고 다니십시다 그냥 계속 어차피 뭐 비싸지도 않고 아 저쪽은 어 어 아예 몰라 에리카를? 류지 동생인데? 류지의 동생인데? 아... 죄송해요 부끄럼쟁이라 너의 기술은 이미 간파했다 아 난 이런 개그 싫어 아 도청을 전력 공급을 막는다 그러니까 중간에 아라타가 미끼 역할도 하려고 공개 수배를 당했었죠 그때 도와주는 역할도 하나보네요 그만 좀 엮이고 다른 세계로 다른 스토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해커스 메모리만의 스토리로 아... 로뽕기 발전소 서버 URL을 줄테니까 가서 거길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혼자서 다 라라 살테니까 빨리 가라 뭐 이거죠 도착을 하면은 연락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아라타랑 에리카가 이제 사이버스루스랑 해커스 메모리에서 제일 이제 머리를 많이 쓰는 애들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힘을 다 써야겠네요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제일 전투력도 약한 애들인 거 아니야 극혐이고요 그리고 이럴 줄 알고 만들어도 뒤집어 놓고 만들어도 뒤집어 놓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우리는 별개로 이제 스웨도를 찾고있죠 흠 괜히 일거리 늘리면서 친구 지인이라서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자기가 최신 죄를 뒤집어 쓰겠다 지명수배가 된 이유는 에디카랑 케이스키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렇게 일축해버리는거 좋아 괜히 스톨이 긴것보다 왜 이거 들어왔을까요 아 맞다 맞다 이제 그 시기 그 토코몬이 세라피몬이 없으니까 강력 데미지를 넣겠습니다 이 레티오폴 아 너는 없지 아 여기 있네 너는 별로 안쓸거 같은데 억자 없는거죠 강력기를 좀 넣어서 사냥을 좀 매끄럽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록이 필요가 없네요 파워 에너지 필요 없고 마아러시랑 엑셀부스터 넣어야지 왜 안넣었지 내가 잠깐만요 어디 보자 아 애매하다 3자리로 다 넣겠습니다 근데 겁나 애매해 이거 넣을까 어차피 아 이건 어차피 바람넣겠습니다 좋아요 강력 데미지로 잡으면 되겠죠 열심히 레벨업해서 꼬꼬마몬도 만들겠습니다 궁금하다 저기 그 엔딩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거대한 에너지가 성들 치는게 느껴진다 발조 서버의 보완일까 전투 개시시 아군이 마비에 걸릴 것이다 음 전기를 감소하게 만드자는 마비를 건들 걸릴 거다 파워 컨트롤로 원오프를 시켜야 된다 알겠네 왜 안되는 건데 아니 이거는 조건 같은 거를 걸어놓으면 어떻게 갑자기 시켜놓고서 파워 컨트롤 전기가 하나 필요하다고? 아 나 어이가 없네 진짜 가드로몬 다시 해야되나 속도? 다시 해야되네 에리카 뛰어라 평생 할 운동 다 시켜주마 컨트롤 다른 단발도 해킹해보자 에비 되게 해버 단순하다 다행이죠 전기 사라졌다며 메테오펄 아 미스 뭐야 추추몬도 도와주나보다 저 풀이죠? 불이 없다 만아 아까우니까 싸게 싸게 때리겠습니다 코코몬 레벨 20까지 올랐어요 한 번에 믿고 있겠어 아 대치 아 맵 구조 좀 봐 삥 돌아가야 돼 와 너무 싫어 보수전이 센가보다 이렇게 계속 있는 거 보니까 저기 메달 같은 거 숨겨놓은 거 아니겠지? 계속 잡으면서 하겠습니다 토코몬을 위해서 아 메달 있는 거 봐 와 레전드 특별히 가서 먹어주마 어떻게 귀찮게 만들었을까 여기 하나 뚫어놓으면 될걸 아유 참 만약 도미네이션 배틀 없었으면 듀쿠몬은 그냥 속도 쪽으로 가도 더 좋았겠다 자첨 빠르고 특성으로 10% 올라가니까 쿠바디스 잘 가고 아 좋다 강하다 토코몬 쭉쭉 오르죠 토코몬의 SP에 달려있다 차후 결과든 저 녀석이 SP에 달려있다 저 녀석이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진화시키고 또 진화시킬 때는 아니 이제 좀 조건 치우고 싶겠죠? 저 녀석 자체가 까다로우니까 와 맵 구조 너무 극혐이고 다행히 저쪽에 아이템 없구요 아 애.. 애초에 있을 구조가 아니구나 에리카가 여기 두 명인 게 아니라 한 명 시스터네요 더블 에리카야 좋아좋아 내구용 패치를 준다고? 64 16 남았습니다 자 쭉쭉 가자 억제칩 억제칩 씨면은 능치가 이제 하나분 올라.. 하나분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 능치 계산할때 수십개씩 매겼습니다 나름 곤욕이었어요 터뜨린 나비가 돼도 첫 턴은 그냥 주네 제일 빠르면은 예이 넘어가기 전에 보고싶은데 안될.. 안되겠지 토코몬? 토코몬이랑 시스터몬은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해서 여기서 전투하나보다 아 일단 저거 두개 지워야되네 두개 지우고 반대편으로 가야되네 아이 가자 아휴 맵 구조 실환가 아 뭐야 저 끝에서 돌아가야돼 여기 아이템 먹으려면 왜 오른쪽도 길이 있네 미니맵에? 솔직히 마비 걸고 싸워도 이길거 같은데 방심하면 안되지 묘하게 난이도 높기 때문에 이 게임 사이버슬루스보다 훨씬 어려운거 같기도 하고 질 뻔했었죠 한번 일렉트릭 가드 DX 마비 면역인건가? 보안 디지몬도 전기 디지몬이겠네요 컨셉 생각하면 전기는 뭐가 쓸려나 종족이 있으니까 데이터 백신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잖아 어 좀 눈이 안간다 저 속성 같은거는 저 속성 같은거는 퓨리파이어 아 쓰레기 좋아 추춤문 열심히 일할거 같다 겁먹어서 숨어있고 그랬었는데 쓸데없이 지금 용감해졌죠 어때 어때 70 10만 더 10만 더죠 10만 아 맵 되게 기네 어 부스터 좋아요 좀 안쓰이는 부스터 같긴 한데 좋은게 좋은거지 뭐 펌퍼라이 가운데에 서있는것 봐 날씨 뭐랄까 아 넌 아 아 아 에이터의行動原理理論을解明한 것은 협력관계다 에덴증권 좀 치료해줘 이 털을 해석해봐라 에덴증권을 풀려면 나를 도와서 이 털을 해명해야 된다 뭐 이런거죠 아 그거다 그 유코 막 잡혀있었을때 인가보다 사이브솔루스에 비하면 영상 굉장히 허접하네요 액세스 포인트 요청한거야? 지름길은 열수없다 쓰레드워 도와주고 왜 도와주는거야 우린 목적이 다르니까 키시베랑은 시간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내용 조금 번잡스러워졌는데 가겠습니다 해제해야겠죠? 분위기상 저기 보인다 아 저기 쟤가 보스인가 보다 왜이래 구조 아 잠깐만 내려가는 길이 뚫려있네 저거 그거죠? 재능 20으로 진화시켰던 애 코드로 한번 굿굿7 진화시켰을때 있던 녀석이었죠 물리특한거 같은데 좋아요 방어력은 둘다 뭐 셋 둘다 높기때매 알파몬이랑 듀쿠몬 듀쿠몬도 이제 특성보너스를 받으면 200 가까이 되기때매 99레벨 기준으로 레벨 높은거 생각하면 더 높겠다 아 깔끔깔끔 6레벨 더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저쪽에서 가는거라고? 요쪽을 들렸다가 저걸 잡는거네 아 뭐야 이게 무슨 구조가 이래 바로 싸울수도 있고 들렸다 잡으라 여긴 길이 없네 아 이게 이게 전개하는 길이구나 저게 아이템이고 토크몬 토크몬 올려서 데려갈까 뭐 질것 같진 않은데 뭔가 좀 분위기상 좀 아쉽기도 하고 세마야 세번정도만 잡으면 올라갈거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또 안나오죠? 기분 나쁘죠? 아 애초에 디지랩 가는데가 없네 그냥 가야겠다 저 녀석의 피로 토크몬을 지장시키겠습니다 저 기름이라고 해야되나 지금 피가 아니니까 결정하니까 나왔죠? 어어 예에에에에에이 치사기 총으로 쏘는것다 치사기 총으로 쏘는것다 이야아 강하죠 아! 마나 부족하다 이게 또 안차네 아 거슬려서 안되겠어 10 부족한거 너무 거슬려 풀로 채워야돼 못참아 덤벼라 아우 겁니 개충생겼어 어 쟤만 전기 걸렸네? 크리티컬 차지 무슨 속성이죠? 바이러스인가요? 하아 이거 한번 하자 그냥 잡으면 좀 그러니까 쟤 때리는것도 봐줘야될거 같고 세이프티카도 좋다 이것보다 그냥 홀리 쓰는게 낫겠는데 어 튼튼합니다 어 쓸만했죠 엑셀부터 쓸만했죠 마라도 아낄겸 추춤문은 뭐해줄거야? 리커버리코드 와아 마비라도 못 움직인데 코어 바디쓰 와아 석타 때려도 되겠는데 하지만 기분상 써주겠습니다 데미지 자체는 더 쎄겠죠? 특대 위력이기도 하고 반통 와 데미지 5천 오케이 3만 경험치 토크몬 바로 떡상 시스터몬도 지나갈 수 있겠다 어휴 7이나 올라서 85가 됐습니다 전원을 내려줘 뭐 아라타가 뭔가 하는거 같긴 하다 저렇게 뭐 하니까 전내 탐정보다 쓸만하네 걔는 그냥 통로였는데 성공한건가? 그쪽은 무시 그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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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균 좀 먹어야지 억otal 액 자본 나타나는거 꺼서 쓰러트리던 그거였나보다 지금 세상이 엉망이 됐죠 게이트를 열다가 이제 아르타가 끊어서 한번 잘 갈무리가 돼있네요 아르타야 아르타야 와 뭐야 사이버슬러스에 안 나온 녀석이 나오네? 그렇지 이제부터 꿀잼각 알카디먼? 이게 뭐죠? 약이름 같기도 하고요 어 뭐야 그렇구나 처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구나 오 올챙이다 다리다리는 올챙이 근데 아직 안 좋은데 어... 그럼 다시 재생시켜봐요 내가 잠깐 사인 줄 알아요 네에 닥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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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포 린 이 엘리아 이 엘리아 이 엘리아 에이 그렇게 내가 아 네 하 어? 뭐야? 뭐야? 저렇게 생겼어? 뭐야? 사이버드라몬이야? 아, 사이버드라몬을 흡수한 건가? 뒤에 개판 났는데? 그 뒤의 기후 이후로 도쿄의 모습이 일변했다. 아르타는 실패했다고 했지만 그의 계획은 실질적으로 성공했다. 우리들이 전원을 내려서 열렸던 차원의 벽을 사는데 성공한 것이다. 일단 열려버린 차원의 벽의 영향은 무서운 것이었다.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앞에서 저런 벌레 키우면 손님 다 도망가겠다 스웨도의 논문을 해석해야 된다 제가 있으면 거슬리니까 치워라 어우 헤매다 12면은 아직 8개 남았는데 알카디몬이라고 했나? 궁금하다 빨리 진화 시키러 가죠 뭐 하라는 얘긴 없었고 그냥 저거 봐달라 그랬으면 주춤몬 퀘스트 깨라는 얘기도 없었고 일단은 디지럽으로 가죠 뭐 시킬 거야? 거리의 모습을 기억해봐 거리로 나가라는 거죠 어? 3레벨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루체몬 갑니다 수매물이 14 완전체 정도네 개같이 생겼다 그 분수 아 그 분수라고 해야되나 그래서 오줌 싸는 천사 석상처럼 생겼네 어어 지능이 기본으로 150이 넘네요 속도도 나름 빠르고 지력형입니다 우정 85% 그랜드 크로스 30 적 전체에게 중간 위력의 지력 관통 공격 중간 위력 관통 공격을 전체에 쓸 수 있다는 거기다가 비속성 스킬 대비 10% 증가까지 모너스 왔네요 어 쎄다 괜찮은데? 얘는 루체몬으로 루체몬이 루체몬으로 공격값 윈첩에 못 진화 시키네? 그쵸? 공격력 180 윈첩 180 어떻게 올려 공격력 180이 안되지 상승값이 다른가? 보자 좀 하아 귀찮은 녀석이네 하아 안될 것 같은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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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까지 올려도 100밖에 안되는데 180 올리라고? 속도도 안되네 심지어 공격력 공격력 거의 뭐 90이네 82 올리고 속도 17 올려야되네 와아 거의 100을 갖다가 꼬라박아야되는거죠 안만드는게 살 것 같은데 얘는 물공 쌍두영일 것 같고 디자인도 일단 갑시다 만들었으니까 세라피문 보다 좋은진 모르겠네요 와 아이템도 하나밖에 못 껴? 개찐이네 일단 만들고 트콘은 따로 시키면 되지 뭐 진짜 만렙 가까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트콘을 시키더라도 후디에 귀여워 저거는 만들지 말까? 저거는 나중에 만들어 오는 걸로 할까? 나중에 만들어서 보고만 다른걸로 갈까? 갈게 없는데 고민을 좀 해보자 저거는 다음화 쯤에 제가 만들어서 저기 저기 저거 이제 진화 단계에서 99를 찍어놓은 다음에 다음 진화까지 보면 괜찮을 것 같고 뭘로 진화할래 나쁜걸로 할래? 안한게 있긴 하네 어어어어? 어 이거 진화도 있어? 어 잠깐만 어? 어? 얜 없는데? 아 쟤만 또 있나보네 저 극현문 극현문 극현문으로 가야되잖아 아 너는 없냐? 뭐가 있는건지 모르겠다 아 이럴일을 다 봐야되나 일일이? 일단 일단 내려봐 너희도 있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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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로 가야겠다 저거 저거 악마로 일단 진화해야죠 레벨업해서 미묘하죠 근데 쟤 물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악마 다른애로 진화시켜야겠다 다른애로 가고 그쵸? 얘는 그 그식이 그 밟아본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지능형이니까 천사에서 악마로 가네요 데이터는 없나? 여기 뭐 볼거 없는데? 수족관 가야되나? 데이터 쪽으로 가야되나? 이거 한번 갈까? 근데 얘도 물릴거 아니야 딱 봐도 물린데 얘는? 엔젤몬에서 마법 데미지로 빼야되는데 마법 데미지로 빼야되는데 마법 데미지로 빼야되는데 마법 데미지로 빼야되는데 아 아 안돼 안돼 없어 개 쓸모없어 개 쓸모없어 개 쓸모없어 일로 한번 뺄까? 아 갈데가 없다 셀라핀 몬이 좋은거였어 저기 그리프는 막 뛰어다닌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오 갈 데가 없는데? 낙하노가서 캐스타도 그.. 컵대회라도 한번 깨야되나? 수족관 한번 들어가보죠 수족관은 클린합니다 아야야 매달 먹어야 돼 뭔짓이야 왜 말을 걸어 어? 먹기 이렇게 힘들다고? 저기요 여기서 먹어 뮤즈의 기억 남의 기억을 엿보는건 예의가 아니죠? 일기장 볼 수 없죠 낙하노 한번 가야겠다 사실 뭐 이 밖에 다른지역은 다 알잖아요 우앤오로 가는거네 나중에 갈거야 낙하노 혹시 아이템 색업하니? 스프레이가 심은 의미가 없는데 쓸만큼 있다 쓸만큼 있다 앗 맨날 게임하던 타코미 친구가 여기 없네 들어와 하아 수준 우앤오로 가야겠네요 우앤오로 가야겠네요 우앤오로 가야겠네요 그냥 우앤오로 가야ир 우럭 mov 최다수 미작 여긴 뭐야 나 이런데도 있었어 우앤오에 우앤오에 우앤오가 생각보다 이것저것 있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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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길이 있네? 어? 들어가도 돼? 스트레스 안 해도 돼? 디지털 시프트 웨너 어 아이템이다 도트 베리어 어 근데 너무 설명이 없어 지금 여기를 왜 왔어 내가 올 이유가 없는데 완주치 돌? 아! 써보자 아 그래픽 수준 진짜 왜 이렇게 그래픽 엉성하게 만들어놨냐? 이 분 나쁘게 지나 하자 보고 싶지 않다 꼬마야 꼬마 그래픽 너무 엉성해 뭐야 아 와 진짜 나 메테오폰 아 한방 여기 진행하는 건가? 와 둘 다 너무 좋다 걸을게 별로 없는데 어 이거 진행 여기인가 진짜로? 저기요 갈 장소를 잃어서 온 거예요 흐흫 아니? 지나 하면 오히려 퇴화하는 격이네 아 기분 나빠 뭐가 되고 싶니 이거 한번 해볼까? 한번도 안 해봤는데 불새네 불새 어 날개가 몇 개야 이게 몇 개야 날개 열 개 여섯 개 두 개네 큰 거 두 개 와 열일곱 개야? 열려둘 개네 열려둘 개 어 엔젤몬이 루체몬 커서 엔젤몬 되는 게 뭔가 어울린데 디자인상으로 엔젤몬을 빼줘 뭔 놈 왜 우연을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 왜 맵이 긴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왜 맵이 긴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사쿠사 아사쿠사 아이템도 다 먹을 수 있겠네 구석에 있는 거 어 근데 먹을 필요가 없죠 사실 메모리도 필요가 없죠 나 이거 세 마리만 데리고 다니면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스킬 쓸 녀석들 하나씩 데리고 다니고 팜도 필요 없고 아키아바라 좋은 부스터 없냐? 와 너무 좋다 아 돈 많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너무 유용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노래가 커서 목소리가 못 쳤어 마카와 함께 공격할 수 있습니다 뭐랄지 마카와 함께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유가 왔나보네. 유가 한번 구하러 왔는다보네. 유가 왔나보네. 유가 왔나보네. 유가 왔나보네. 그래도... 이제 괜찮은거야. 안심해. 이제... 너는 필요없어. 내가 너가 너가. 와우! 아바타를 소수하면 현실이 너가 너가. 그들의 아바타를 벗는 한인은 너가 너였어. 나 케이스캡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어허... 어허... 아 그럼 3명이나 나왔죠 저는? 개사기 그냥 때리면 죽을 거 같은데? 아... 오 강하다 아 이거 먹어 엑셀... 엑셀부스터까지 쇼가 없겠다? 와... 겁나 쎄 너도 너는 3배 아... 100밖에 안 들어가 얘도 훈련 훈련 많이 시켰는데 물데미였나? 아 속도 빠르죠? 너 뭐야 왜 안 죽어 뭐야 너 왜 안 죽어 야... 겁나 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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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이 근데 성장기라고 이름이 써있네 엑셀 부스터 어택 차지? 어우야 기술 배치가 아주 달달한데 아 30% HP 흡수한다가 있네 어떻게 물리 공격이겠죠 디자인이? 엑셀 부스터 쓰고 때려보자 저거는 그거네 스컬 사탄몰이네 예전에 만들었던 거 사이브 스루스 때 아 한방 알겠지? 알카디모 디지몬을... ...吸収하셨다고? 흠 오게 그... 그... 나 왜 이따가셨어? 내가 마무리 짓겠어 하이힛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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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덥다 아 왜 이렇게 덥지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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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화 대전이야 유흑화하고 유치 흑화하고 난 저 추추모니 저 알카디모니인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네 말카디모니인지는 몰라도 제가 클리어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 어 뭐 저렇게 변하냐 하프라이프에 나오는 괴물 같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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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에 연락을 해서 의뢰를 하겠다고 이런 건가 보죠? 나비 긴 오.. 뭐 했다고 13으로 넘은 거야? 뭐 했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전 과제 다 했어 다섯 건 추가됐다고? 중요는 하나 통상은 내 생각에 여기서 DLC 퀘스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좀 미중 있어 보이는 녀석 나오는 거 보니까 얼굴이 근데 3개짜리니까 아니겠지 뭐 디엣이어도 안 해? 디엣이어도 안 해? 아 이게 메인이야? 그때 일이 머리 떠나진 않아 카고메 카고메을 하다가 돌아보면 달걀 귀신이 거기에 뭐가 이러는지 해명해줘 아 이거 그거지 오콜트부 또 뻔하지 뭐 아 오콜트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싫죠 아 너무 싫죠 오콜트부는 별 내용도 없고 캐릭터가 워낙 많아가지고 오콜트부 부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사도 겁나 길어 아 지금 세상이 디지몬의 습격을 받고 지금 친구들이 흑하고 난리 부러서 치고 있는데 달걀 귀신을 찾고 있어? 음 우리가 아저씨 부탁을 들어줄게 이런거죠 나는 환각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어 애들에서 겪은 일이야 애들에서 이러는 건 현실 일이 아니지 않나? 너희도 송창회 같은 거 하잖아 근데 난 송창회 나가본 적은 없어 좋은 추억이 없었거든 나는 어렸을 때 최고의 친구들이 있었어 우리는 반가워 항상 모였는데 언제나 같이 있었어 나는 옛날이 그리워서 그들과 같이 있었던 장소로 가봤었는데 방가워 클럽의 이름을 인터넷에 그리워서 검색해 봤는데 나왔어 응 당시 친구들도 있었지 모두 모이게 됐는데 에덴에서 말이야 우린 에덴에서 어렸을 때 모습으로 만나서 놀기로 했어 주식을 어기는 거지만 뭐 됐고 아바타를 스스로 개조해서 어린 어렸을 때 모습으로 개조했어 굉장히 경험이었어 어린 애였을 때처럼 놀았지 어린 애였을 때처럼 놀았지 하지만 이상한 거야 근데 놀다 보니까 달길 기진이 있더라고 뭐 그런 거죠? 별것도 아니고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걸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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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저씨 아 어린 애들의 버그려나? 야은명 몇 분 많았던 거 같아 영상을 꺼내볼까? 어디어디 그냥 애들이 놀고 있는 거 같은데 뭔가 알아냈어 나도 알아냈어 이거는 부회자를 지금 데려온 거죠 아저씨가 저 꼬마죠 지금 아휴 이걸 메인 내놓다니 더빙도 안 돼 있는 거를 캔짱 업소에서 모두 걱정했다고 어 에리카랑 나이 비슷해 보여 겁나 비슷해 보여 자기 계신 대체 누구였을까? 이 벌레는 뭐야? 이 벌레는 뭐야? 치즈 이거 자막 그..건 뭐였어? 캔짱 부회자를 데려오면 어떡해 모두 추억의 장소인데 망치고 있잖아 흠 남의 얼굴 뻔히 보다니 실례잖아 대기실에 정신을 찾아낼게 10명 있어 다 똑같이 생겨서 몰입이 하나도 안 돼 모르는 사람이 섞여 있는 것 같애 나 그냥 눌러버렸다 실수로 잘 눌렀어 금방 진행되네 자기 몸을 자세히 봐 위조 파츠 부분이 원래가 사용했던 아이돌의 복제품인 아 이거를 이제 아이 모습으로 만들 때 잘라냈던 부분을 가져와서 조립형 아이로 만들어버렸다 그럼 가짜 아보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들을 전부 조금 사겄기 때문에 10명째가 있어도 눈치 못챈다는 뭐 그런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야? 뭔 소리야 프랑캐슈타인이야? 몸에 노이즈가 없는 사람이겠지 몸에 노이즈가 없는 사람이겠지 맨 오른쪽에 인프몬 아하하하하하 잘도 간파했군 그럼 다음엔 여기 있는 전원의 파츠를 전부 섞어버릴까요? 여기 아바타에 누가 들어있을까요? 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즐거운 숨바꼭질이다 아하하하하하 뭐야 빨리 죽여 여기서 꼬꼬말를 데려왔어 없애버려 아하하하하하 던지는 거구나 뭐 순순한데 아 지금 평타 한 다음에 끝나겠네 아 누가 그런 1레벨 스킬을 배부래 이 킹받네 졌다 항복이야 용서해줘 그냥 놀고 싶었을 뿐이야 피해를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우리 추억 속에 먼저 들어오다니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난 친구라는 돈 추억이 없어서 너무 부러워서 그랬어 죽여 베인 해야돼 같이 놀면서 즐거웠으니까 얘는 이제 우리 친구야 세균맨처럼 생겼네 귀여운 세균맨 정말 고마워 덕분에 새 친구가 늘었어 이 사람들 다 아저씨 아줌마들이죠 아 어린애 모형의 아바타로 갈아입은 거죠 그냥 trave plenty 축적 추억으론 이제부터 만들면 돼 추억으론 이제부턴만대 추억 pitch 추억 하相 여러분들은 ik 와 대체 이걸 왜 메인 퀘스트 경로에 넣어놓은 걸까 진심 이해가 안되는데 메인이랑 뭐 연관이 있을만한 껀덕지가 있었던 거야 미래에도 고생이 많구나 갑자기 확 지쳤어 아 이상한 캐스트 타니까 확 지쳤어 오컬토브는 안나왔네요 다행히도 이게 한시간밖에 안했다고인가? 아 다 오컬토브 때문이야 나오진 않았지만 시부역 지하 입구로 가봐 아 알았어 아써써써써써써써써써써써써써써 예예예예예 언제지나 할거야 이런걸 더해야되네 시부야 내가 기다린다 깨워 이제 필드에서 나오죠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시토세이 후배잖아 아아 레벨리온즈 구나 아아 레벨리온즈 구나 아잠까봐요 아잠까봐요 아아 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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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두번하는걸 한번 만들어보고싶은데 여기 약하다 성숙이 조리죠 소뺐 수술 piles 잡을 you 양쪽도 별로 안준다 빨라빨리 뚫자 오 뭐야 뭐야 문 열어 지금 AH 안녕하세요 muut 아쿠나는 제 콤보 발생률을 100% 올립니다. 이상한 것 좀 주지마. 공채에서 한 번 더 지나는 애들은 다 이상한 기술이 있다. 피스토드 된 건가? 가운데 길 기억나는데 여기 아니었죠. 지났나 할 수 있죠? 엔질본 뭐할래? 하고 싶은 거 다 해. 가로다먼 적 전체 75 마법군 직사에 걸리지않은다. 이거 해봐야겠다. 뭐 민첩이랑 SP? SP는 되고 민첩도 되네. 된다 진화 된다. 너는 내려야될 것 같아. 실버블릿 전체에 4회까지 물리공격을 갈 수 있고요. 4회까지 때리면 좋네요. 받는 데미지 경감. 적 한체에게 빛속성 60에 물리공격을 2회한다. 이렇게 그리 말생활하기 쉽다. 너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좀 쓰다가. 에너지가 왜 이렇게 없지? 이럴 리가 없는데. 어어 멋있는데 뭔가 저 새. 새 저런 이제 근본적인 애들 제가 좋아하거든요. 크기도 되게 크네. 크기도 되게 크네. 여긴 어디란 누구 와 버텼어 프렌드쉽 나왔다 와 너 스묻이 많군요 껴 껴 껴 껴 다시 내려가자 여기가 아니라고? 여기가 아닐 리가 없어 제발 제발 무언가 나와줘 부탁이야 아 제발 너무 싫어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예 난또까 네 호우 게일 스톱 아 아 겁나 줘 아 으음 26 정도면 야생 가로다봉 보다 더 빠른가 보구나 러텍 차지 필드는 무조건 갖고 와야죠 두번 지나가는거 찾아가지고 잘 지나시켜 봐야겠다 아깐 말고 지금 또 할게 없네 아깐 걸어가다가 잘 빠져 샤워 두번 나와따 범치 맛있게 먹겠소 여기 맞는거죠? ㅋㅋㅋㅋㅋ 왜 길이 안보이지? 안력이 문젠가? 보스킹 볼 틈이 없네 해볼까 나 이번에는 그냥 성타 때려 아 왜 또 세게 때려 아 개스목스 방어 날껄 보여줘 섀도우 오이 목소리 여자같네 이렇게 갑자기 잡고 작성은 몇개 들 수 있니? 작성은 몇개 들 수있네? 아니 잠깐만 여기 아냐? 실버 블랙 어이구 잘 잡는다 스킬을 어떻게 빼줘야 될지 모르겠네 물리로 갈지 마음대로 갈지 모르니까 여기 왜 또 온거죠? 여기 맞는거에요? 나 레벨업 사냥을 하고 있어 갑자기 이게 아닌데? 다 갔잖아 제발 이러지 말자 다 갔잖아 다 다 지나 바꿔버려야 돼 가로다 막 50대 지도 한다 그랬나? 귀찮은가 쟤를 뭘로 바꿀까? 저 녀석이 저건 나오자 얘들아 형 터쳐봐 여기 맞는거 같은데? 이벤트가 발생이 안 돼 여기 아닌가봐 잠깐만 잠깐만 이게 나갈 필요 없으면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야 미레이 너 야 미레이 너 야 사이베로 간건가? 아 나는 난 왜 지하로 간거지 그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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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저씨 아저씨 가려서 못했잖아 지금 아 나 진짜 자 자 일단 사이버 솔루스웨어 잠깐 나왔던거죠 걔 노잼 퀘스트 걔 노잼 퀘스트 오콜 투부 나왔던거 아 총 저거 할라고 지금 아 아 아 너무 싫다 진짜 빨리 컴퓨터한테 가자 이래 생겼겠지? 두 번이나 말 걸었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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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려 필요 없죠? 3자리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이 고민하는 야스의 마음 나 대체 뭐 한 거야 위에서 왜 들어가 있던 거야 시야를 내가 그 10명의 그 필터 이후로 너무 급 지쳐가지고 레벨리언즈의 임무가 뭔지 확실하게 주입시켜줘 전 야스입니다 이런 겁니다 야스 노키아 좋아하는구나 레벨리언즈는 디지몬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지몬 보호를 도와주세요 그럼 개소리야 아 저기로 갈라면 또 세야되잖아 야 시야에 임무 있지 솔직히 말해 이 녀석 위험합니다 너 인간 편 듣는 거냐? 쟤 말 못하나보다 저 가오모는 주먹으로만 말하는 사나이인가 봐 연구원인지 들어줄게 디지몬을 보호하는 장소에 대해 알려줬으니 가보겠다고 합니다 이걸 아키노시의 호감도 업입니다 아키하라 주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다시 한번 말해봐 이 몸이 더 강하다고 하는 거야 대체 왜 아까 알카디몬인가 뭔가 지나가더만 왜 이런 내용으로 넘어가는 건데 왜 자꾸 플레이 타임 늘리는 건데 어 천천한데 패럴라이즈드라이스 아휴 윙 아 스킬 쓰기 너무 애매해지는데 하나 잡자 그냥 아휴 뭘로 지마 시켜야될까 붙어지고 곤란한 디지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도와주면 됩니다 강한 디지몬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두 마리나 보호할 수도 있었고 아키노의 호감도도 올라갔겠죠 다음번 지나라도 시키고 마무리해라 어디로 가는 건지 잠깐만 어디로 어디로 가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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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얘 맞죠? 히익 사과했잖아 봐줘 히익 가오몬 가오몬이 나를 위해 또 힘내 야스 레벨리온즈 야스가 상대한다 네놈 상대 나다 빨리 덤벼봐라 레벨리온즈 달베기만 잔뜩드리고 있네 아이고 튼튼해라 아이고 튼튼해라 가드브레이크 필러 텍스쳐블로우 와우 와우 윙 와 윙 세다 와우 도토를 변하니까 엄청 이상하게 생겼어 아 자 잘가 아니 버틴다고? 어 건방진놈 강하다 이런 강한 해커가 있었다니 아 톡톡 겁나 약해 집에 안쓰리네 붐바랑은 가오몬입니다 제법이잖아 야스군 정말 미안해 가오몬 내가 약한걸 니 탓으로 돌리다니 곁에는 디지몬이 있어 디지몬과 함께하고 있다고 앞으로 가오몬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화했다 좋아요 부르지 말고 알아서 해결하고 뭐 몸몬? 가오몬? 가오가몬? 가오가몬? 이름 개대충 지었어 토마토마토잖아 뭐하냐 여기서 자 갑시다 진화, 대화도 막 시켜야 되고 할게 많네요 다음은 별 4개짜리 캐스터인데 이거 어떻게 나올 련지 여기서 갔다 가자 허어, 한 시간 반 했구만 어떻게, 너 진화 세냐? 55, 레벨이 안되네 레벨 2가 안되네요 가드롬 빼도 되잖아 와, 너 아예 진화가 없어? 너가 그거 해 벌레 벌레 하면 되겠네 벌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를 가면 되려나? 지력이 얼마나 되니? 지력이 안되네 아 지력이 안되네 과연 40을 올리면 될거 같긴 한데 42를 올려야 되네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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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큐먼 이걸로 가면 되죠 아이템 없나? 아이템 먹은 것 같은데 아 경험치 그거 안 먹었어? 아 쓸모 없다 변혁석을 진화의 새로운 장으로 보내겠습니다 예에이 너에게 흥미를 느껴버린 리디가 어떻게든 해줄게 그러니까 리디하고 같이 그거 하자 빨리 해 뭔지 몰라도 요만은 시설가 상상이 좋은가 봐 아 얘 테마사였지 치바에서 보자 아 좋아요 치바 나버리치나 시켜야 되는데 릴리군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사한테 협조해 주실래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렇고 알아서 해 어디서 나무를 시켜 먹을라 그래 가 가 힝 디지몬도 없이 여기 왜 있는 거야 나의 결계 주문이야 어긋남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온 거야 곧바로 그 애를 찾아보자 릴리에 대해 사실을 말해줄 순 없어 오컬투브라서 귀찮게 굴 거야 저기로 가자 저쪽 어 갑자기 시원해졌다 테마를 시작할게 빨리 시작하자 가능하면 너 혼자서 테마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끌어들여야 되니 나를 끌어들여야 되니 스크러키 이거는 뭐 어휴 아이고 얘는 그녀의 본체가 아닌 것 같아 밑바닥에 뭐야 지하철 밑바닥에 묻혀있는 거야 지하철만 번쩍이고 있잖아 또 어디 가야되나 밑바닥에 하고 사라졌는데 어어 난 트럭에 치였어 물러서 있어 릴리에 사역마가 상대할 테니까 라에 하루제 미스레야 에이그 레그샤라 하루야 미스레이에이라 뭐야 어 릴리에 사역마가 뭔가 이상해 디지몬이 됐어 아 그렇다고 합니다 테마사들이 원래 디지몬을 사용해서 테마를 했다고 합니다 저리에 사역마가 아저씨를 제거하지 않았으니까 도대호 버려야겠다 아 모쩜 진짜 길어 어어 반 Kopf 정배율인데 반 Kopf라니까 그리고 치매모는 아 조금에서 안 보였네요 테마사들 테마사들 호우 오우 예에 이겼어 밑바닥에 본체가 아니었던거 같애 방심하지마 있어 뭐라는거야 저 뒤로 가나보죠 음 지나가 먼저야 이제 얘는 필요가 없게 되네 넷 밖에 없어 하나 더 섭외할까 재능이 넘치는 애가 없는데 이제 너무 다 해먹어서 됐어 그냥 가자 만들거면 한꺼번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멤버로 깨겠습니다 한 세네명만 있으면 다 깨지 뭐 아 여기 아니야? 일단은 USB가 있는 아 USB 하나밖에 못 끼네 아이씨 그러면 그냥 알범을 쓰자 아이씨 자자자 어딨느냐 나와라 어디에 있느냐 어디 어디 있느냐 쟤가 쟤가 범인인 것인가 가자 이걸 사이버 슬로스랑 이어놨다니 이걸 사이버 슬로스랑 이어놨다니 사이버 슬로스 이걸 만들고 해커스맴브랑 이어놨다는게 너무 끔찍하다 너무 싫다 너무 싫다 뀨 뀨 뀨 뀨 캘 쟤 바로 앞에서 나와 버렸네 빗목인가 보다 지나 먼저 시키고 올걸 애매해졌네 세인트 나우클 담벼 입긴만해도 저주 맞지 뭐야 아 그만 나와 그만 나와 저 가루다몬이랑 저 케라몬 케라몬은 그거 될건데 아마 궁극초에서 지나는거니까 저것도 뭐 이 알파몬같은 애겠죠 뭐 그니까 멤버가 더 필요하긴 하다 멤버를 더 따와야겠다 지나 그 초궁극체 같은거 볼라면은 멤버가 더 있어야 되네 전투를 안쓰고 궁극체를 보는 용도로 쓸만한 멤버가 좀 필요하네 그러면은 컨버트에서 좀 비싼것 좀 컨버트 완전체를 좀 컨버트에서 문제가 없네요 컨버트용 디지몬들이 필요하네 메모리업도 좀 써야겠다 아 완전체가 없나 근데 아 근데 저 플래티넘 외모는 쓰기가 너무 난해한데 너 완전체 완전체지 메모리 12짜리 아 아 저희밖에 없어 메모리좀 높은 애들이 그나마 갑갑하겠지 얼마나 있으려나 얼마나 얼마나 있을까 초궁극체가 일단은 다 박아놨습니다 자 가루담원 진화하고 과연 이게 무엇일까 가루담원 진화 바..발두르몬? 뭔데이거냐 아 얘는 마..마공이다 다행이다 오로라 언듈레이션 적 전체의 파이쉐어 궁극을 하고요 필중을 하면서 불리한 상태효과를 해제합니다 불리한 정돈과타 궁극을 받았을 때 10% 경감하고 SP로 편안합니다 어어어 뭐야 이거 진화 또 있네? 반초 레오문이 있어야 된대 너 진화 태화 시키고 반초 레오문 누가 누가 반초 레오문 할래 딱 나와 아무나 해 어어 너가 반초 레오문 할 수 있네? 어어 재능이 안된다는데 정했어 정했어 11도는 뭐 아이템으로 얘기죠 뭐 아니면 넣을까? 아 됐어 아이템으로 얘기해 안되면 쓰지마 그냥 뭘까? 뭔디지 모를까? 합체 디지몬이 있네 뭐야 아 겁나 느려 근데 지능형 공격이겠지? 얘 지능 피해서 합체하는건데? 근데 그 반초 레오문은 그 레오문이잖아요? 그거죠 교복이 분레오문 걔는 물릴거 같던데 딱봐도 다행이다 아까 여기서 헤맸기 때문에 길이 이렇게 빨리 찾아가는거죠 수컹수컹 얘 강력기였죠 쟤 여기였던거 같은데 그렇지 길 기억하죠 기억하죠 한번만 퇴화시키면 될거 같은데 레벨 조금 많이 올렸다가 레벨 조금 많이 올렸다가 쟤네 뭐 어떻게 뭘로 진화시켜야될까 우선 저 캐라몬 출신은 무조건 그 그 디아블로몬으로 갈거고 쟤는 합체 합체가 딱 지능형이면 좋을텐데 아니면 오메가몬을 만들어버릴까 오메가몬에서 지능공독을 할까 이 오메가몬 진화조건 까다로운데 되게 약하다 생각해보면은 단칙이네 자 이기구 학생 지능형 지능형 여러분 지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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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형 지능형 뭘로 진화 시켜야 될까 진화 도토를 막 보다 보면 알겠지 뭐 검은 거를 밝히면 되겠다 제가 이번에 검은거 밝히다가 발견했잖아요 오가몬 이라고 있었지 오가몬 오가몬 디스타몬 어 얘는 잡았었던거죠 캐스트 때 저로 가자 바로 정해졌고 누구라고? 가오가몬 아크라몬 가오가몬이랑 아크라몬 보면 되죠 이거 한번 해야겠다 그쵸? 여기도 있네 아 할게 많구나 가오가몬 아크라몬 아크라몬 와 너 이쪽 계열로 오냐? 없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아아 잠깐 없네 로엘라이츠보다 더 세겠지? 지나마 여러 번 하는 애들이 뭘로 들어온거죠? 여고 얘는 봤잖아 얘도 얘도 봤고 얘도 봤고 얘도 봤고 다 봤는데 그럼 너는 태화를 해야 되네 팔코몬으로 가서 팔코몬으로 가서 다 보내들 밖에 없는데? 잠깐만 아 그럼 너가 토코몬으로 빠져 토코몬으로 빠져서 루체몬으로 가자고요? 루체몬으로 갈라면 또 지나를 또 겁나게 시켜야 되네 아휴 귀찮은 놈들 에케라몬 크리사리몬 가오가몬 대기 가오가몬 대기 아크로 대기 우가 대기 일단 재능부터 시키는 걸로 팬더가 좀 고민되는데 팬더를 한번 태화시켰다 올려야 되나? 얘로 갈 거죠? 얘는 뭐냐 이기야 이기야 아... 아니었다 가자 한 번 더 올려둬 내려야겠는데 해 먹으려면 이기야 저 발두르몬은 솔직히 별로인데 궁극체로 안 보이는데 합체를 한다네 가자 몰아넣었어 저게 본체야 어쩌다 내버려 두지 않는거야 왜 나를 방해해 아... 죽으면 자유롭다고 알려주고 싶었어 죽는 편이 나을 리가 없잖아 죽는 편이 나올 리가 없잖아 게임을 못한다고 못 봐 못 봐 못 봤어 이미 못 봤어 궁극전인 왕룡검 내가 볼 수 있는 라이덕이 아니었다 난 어디로도 갈 수 없어 부껴있을 뿐 외톨이인 존재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모두가 와줬는걸 뭐야 어떻게든 해야돼 궁위험원 근데 초공극체가 진짜 많다 왜 그렇게 많냐 다 만드는 것도 일이야 뭐야 이거 여기다 여깄는 거야 지하로 가서 놓쳐버렸어 음... 아 얘가 테마의 힘을 만든 부족을 줬었어 됐고 어떻게 할 거야 이제 힘을 모은다면 대항할 수 있을지도 어 구미험원 진화 도사몬 참 존나 이름 좀 봐 진화하면 뭘로 변하지 지금은 저쪽 세계에 갈 수 있어 출입권 저쪽에 닫아둘게 사고 이후의 일을 조사해 봤어 음 앞에 곡물이 많이 놓여 있었어 모두 네 명복을 빌고 있었을 거야 에어 테마는 성공했어 오 네 명복이 네 명복이지 우리도 앞으로의 일을 테마일 돕게 해줘 도망칠 곳은 없다고 릴리 아이 귀찮아 빨리 서둘러 가야겠어 나도 가야겠어 빨리 류즈를 찾아야 된다고 좋네 쓸데없는 캐스트 왜 넣는 거야 다음에 봐 평소랑 똑같구나 해산 아주 그냥 별거 따님 캐스트 왜 넣은 거야 킹밖게 메모리어 해커 랭크 업 베트랑 해커가 되었습니다 렌은 유치를 잡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작전 의외를 할테니 후디에로 보여줘서 어 얘가 여기까지 왔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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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店では静かにして誰がおばあさんだ! 私じゃないよ! エリカが言った! 何だお前! かわいいもん連れたり、そのぬいぐるみどこでか! 訳のわからうたらみ方はやめな! これはリュウジの妹、あいつの妹! アンさんときちんと話すんが初めてよな。 このモブ顔から話は聞くリュウジをつかむ。 わかってる。そりゃ話が早くて助かる。 おい!いまいちついていけねえんだから。 それならあたしにもっちは! またよしさんからあいつのこと! 警察の助けな。これは身内だけのもんだ。 み、はっ。 はぁ!?何きんぼい勘違いしてくれてますの!? ハッカーチームの言い意味のミュウジは、 ユウゴハンという心に決めたお人がおるんや。 あなたがヤンキーだゴラン!? あなたがヤンキーだゴラン!? 本当にこの… あなたが… あなたが足を引っ張って… あなたが足を引っ張って… あなたが… 計画して… 妹妹ハンには、ワッチと一緒にエデンに行き。 あなたがリュウジのアンさんがログインスポットを終わり出したら… あなたがログイン場所を探索して… ログイン場所を探索して… ユジルを託ね付けたら… これは二度ですから… ユジル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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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告げる lle項が… おい beautyの実歴 هو! mentを正解して… サイボスロースと面前に傾いてarnaかった… ずっと… ユジルと acho ănさないのariaが… ユジル装行の経済!! で6選手の合法は初めて spirits… ちょっと… だった時代として… ずっと… ユジルと。 だった時代わり… あなたは… うんが… wiseになった時代わについて… あなたは持っている時代わ… 내 오해였다는 점 알았습니다 어디로 가라 그랬지 근데? 왜 놓였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디로 가라? 진짜 어디로 가라 그랬지 나? 떠들다가 까먹었어 까먹음 미레이한테 물어봐야겠다 큰일 났다 미레이! 미레이! 우에노야? 아 백스 레벨이구나 왜 레벨업이 안되고 있냐 했네 조금이라도 더 올려두자 그건 아니야 진정해 자기 단계에 맞게 퇴화를 좀 시켜놓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어 이거 드디어 해보는구나 저 호크 먼저가 저 머리에 있는 거 뽑아 던지는 애 초공국 차려면 최소 80은 돼야겠지? 40이나 80은 돼야겠죠? 여기 아니었어? 우에노라 그러고 아 여기 아사쿠사지 아 하아 빌보너 진짜 여기 여기에 있다고? 진짜 여깄네 여깄네 Clone on 언제든 시작해 뮤직이가 어디있는지 알 수 있어? 여기가 준비가 되었다고 잘하는 거 何을 내게? 対象의 움직임은? 来たよ! 花? 作戦開始といきますかい? 作戦開始といきますかい? 来たよ。 では東島へ。 エデンでこれだけ好き勝手しておいて。 わっちらに挨拶もなければ。 クーディエのリーダーともあろう? 何? 龍司班。 ふ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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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兄ちゃん。 妹妹相手の態度かいな。 アンさんは… アンさんの役目を果たした。 何? 내가 싸워야 돼? わ、レベル 겁나 높아졌어。 おお、や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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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や 가드도 차지 못 이길 것 같은 생각 보니까 아 엑소오라가 있구나 일단은 백신이 유일하죠 뭘로 쳐야 될까 이게 낫겠죠 속성이 뭐였죠 쟤 어둠이야 빛이 없네 파워 에너지 와 겁나 약해 한 방을 저 정도라고 마스팅거 빅토리 와 겁나 약해 어떡하지 파이널 힐 회복을 안 걸고 때려야겠죠 그게 맞겠죠 엑소오라면 좀 이따 쓰겠습니다 이길만 하지 솔직히 어택 차지 좀 엮었다 가드 차지 어택 차지 쓰는 거 보면 가드 차지가 필요하네 근데 스펙이 어느 정도일지에 좀 걸리긴 하겠다 이거 일단 속도로 속도로 이겨야 되죠 아 쓰리 와 힐은 자힐을 아 그냥 지금 해야겠다 뭐 때리려 그러니까 가볍게 받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엑소오라 아 풀빌 자녀석은 뭐 마나 무한이야 가드 차지 빌드 여기서부터 딜 누적을 시키는 게 낫겠죠 아니면 회복할 때 소비량 계산하면 그냥 스피드 차지를 해야 현재 해도 차이가 없는 게 정말 엿겹네요 파워 에너지 아 좋아요 이길만 하죠 킥만 하죠 제발 와 겁나 아파 가드 샤크라운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바꼈으면 수소 바꼈어요 어떻게 차지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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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엑스 해야 돼 아 마나 소비자 크다 평타로 못 잡을 것 같은데 속도는 충분히 올려놨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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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무조건 이거 걸어야지 너는 솔직히 딜 안 나오니까 평타를 칠 때 치더라도 속도를 올려놔야 되나 이거 한 칸만 바뀌는데 딜을 넣을까 그냥 일보정 기술이 있었어야 되는데 프리즘 피스트 아 버티만 하죠 무조건 딜 넣어야지 무조건 너가 너가 주딜이야 방어 올리면서 얜 방어 담당 무조건 쪽쪽 올려 버텨야 돼 1 빛속성 기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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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아시돌메니 텐스는... 요지의 위치 정보를 찾아냈대 꼬꼬 어디 어디로 갔는데요? 저기요? 그쪽이! 움직여! 그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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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지! 그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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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피해 당하겠는데? ㅋㅋㅋㅋ 오우! 그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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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지! 그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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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되게 세다죠? 외계인 알카디몬 페이 저 레벨이면 엄청 셀거 같은데 잽도 안되네 잽도 안되는거 아니지만 어쨌든 고전하네 그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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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랑 합류해 나 한게 없네? ㅋㅋㅋㅋ 난 뭐 한게 왜 온거지? 에덴이! 그쪽이! 그쪽이! 류지의! 하지만 그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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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도망치기 위해서 라기엔 너무 공을 들였다 안스! 예! 그쪽이! 그쪽이에... 제 왼쪽이야 도망치기! 백인의 늦은! 호비는 어떻게? 전... 흐르렴이! 그쪽이! 저쪽이! 아, 그렇긴 하네 아, 세도한테 받았죠 치료법 같은 거 치료법이 될 만한 실마리를 받았죠 실법은 아니고 아, 세도인 아, 세도인 이낙지 아, 세도인 아버지, 어부로, 아나와 아무리 왜 이렇게 아, 시바나고 치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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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죽을래! 왜 이렇게 죽을래! 왜 이렇게 죽을래! 왜 이렇게 죽을래! 아... 당신이 나쁜 것 같다. 당신은 다 죽을래! 당신은 그냥 죽을래! 그렇다고, 형님은 안 돼. 아... 근데... 괜찮아? 형님의 입장은... 내가 다시 돌아가... 음... 뭐야 아니 잠깐 여기서부터 돌아간다고? 아니 갑자기? 오호 뭐야 건담됐어 어 벌써 1시간 2시간 10분이나 했네 암각 잔살 살아있네요 아 어 야 근데 폐이 꽤 센 편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털려버렸네 겁나 세네 유고한의 이름으로 폐이 꽤 센터 폐이 꽤 센터 그리고 그 남자의 대지몬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벌써 오메가몬으로 패이 이겼으니까 아마도 털려버렸네 슈트 유고한의 얼굴 아마도 아마도 미시마 유주의 미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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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지털 게이트가 열려서 디지털 그 벽이 사라지면서 알카디몬이 됐나보다 각성이 됐나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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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야 지금 회장 전 회장 딸이라고 해야되나? 그러니까 책임주고 치료해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권력을 찬 리엔은 로드 나이트 몬이 됐기 때문에 권력이 좀 떨어졌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게 많나? 어쨌건 지금 유쿠가 권력이 있으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유쿠가 권력은 유쿠가 권력이 유쿠가 권력이 유쿠가 권력이 유쿠가 권력이 페인은 어떻게 되는거죠? 아웃인건가 이제? 아웃은 아닌거 같죠? 멀쩡해보이죠? 지금 유쿠가 권력이 너는 아웃은 справ하지 못하겠지? 엄마도 Banji 유쿠가 권력이 何일까 響きとしては悪いないけど そんなこと言うぜ 年上をからかうもんやありまへ 退院したら覚えておきなはれ と、とにかく そんな言われたら ゆうご飯は困るやないか えっ? あ、自分でも… フェイト…なんて言ったー? 自分でも…よく考えてみましたが うまく言えませんが これで… ゆうご… 神城は… エデンは… 私にとってエデンは… フェイト… アルカーディモンを… しべりえをとって 取り合っていなかったんだよ 彼女は… 私は… 彼女は… あなたの人を… 彼女は… まだイカーディモンを… あなたは… 彼女は Series身の手で決定できるのを… 彼女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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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なたは… それは… リエは… 얘네 쪽에서 해결하겠다고 하죠 사이버슬러스 쪽에서 사이버슬러스 쪽으로 맡기고 지금까지 이제 빌런들은 이제 우리 쪽 빌런 주인공이랑 엮인 빌런 류지랑 케인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가네요 야 후디에 4명이었는데 치토세는 에덴증후군 그리고 에리카는 그냥 뻗었고 류지는 미쳤고 망했죠 류지를 찾아야겠죠 할 거 없죠 케인을 셀 수는 없으니까 내 아이디 찾으려고 했는데 아이디고 나발이고 류지 찾게 생겼습니다 야 내 카페는 류지가 부서 쓰니까 보험도 안되겠다 망했네 그게 해산인데 그냥 어허허허허 이거 공사다 다신 이케부쿨 안아 피씨를 사러 가자 나카노에 정크상에게 구입할 수 있을 거야 나카노로 가네요 나카노에서 컵도 풀렸을라나? 컵대회도 도전과제 전달성 암각전사 도전과제 전달성 암각전사 마이템 건들기 전에 먼저 4층 갔다오겠습니다 나의 어 잠깐만 우치다 뒀네 일단은 컵대회부터 다 컵대회 이후고 근데 어떻게 돼야 되나? 일단 해 일단 해 아악 하.. 레전드 개 쓸모없음 어 나 아직 완전체핵까지밖에 안 하지 않았나? 완전체핵도 안나왔던거 같은데 노트코 사시나요? 병실로 가자 사이버 망령이 되어버렸네요 에리카 아 나 우치다 안 만났다 금붕어 기억됐어 내 써버 어째 메달 줄텐데 뭐 어 정황상 유지랑 1대1하게 생기는데 유지야 성숙기 버전은 전투도 못쓰봤어 내가 유지야 성숙기 버전은 전투도 못쓰고 유지야 성숙기 버전은 전투도 못쓰고 유지야 성숙이 버전은 전투도 못쓰고 우리에게서 흐까친구들이야 류즈를 막기위해서 치토세를 소생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치토세의 목소리만 다 여동생의 목소리도 안다던데? PC를 연결해줘 그렇게 말하자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묘한 꿈을 꿨다 여기 이제 아지트야? 미래에 가라 하네요 여기 PC로 갈 수 있겠지? 와, 내 옷도 여기 걸어놨어 2층으로 일단 갑시 CD 2층으로 아휴 와, 여기 이렇게 나가야 돼? 아휴 너 왜 여깄어요? 뭔 경우냐? 아휴, 저거 필요 없지 멀티 회복이랑 멀티 그거 두 개가 있는데 필요 없죠? 엔딩에 맞춰서 딱 초공격차 다 진화해가지고 한번 싹 보고 끝내면 딱 아, 예쁠 것 같은데 CD 고 나발이고, 여기 먼저 노래 넣으려고 했는데, 삼정이 부재중이었나봐 아, 마타효즈라는 형사가 여기 소개해줬는데 말이야 아, 마타효즈라는 형사가 여기 소개해줬는데 말이야 나 마타효즈라는 형사가 여기 소개해줬는데 말이야 나 마타효즈라는 아니까 내게 맡겨줘 어, 선택지가 없네 너한테 맡길게 후디에라는 홈페이지에 적어두면 되는거지 이게 무슨 이럴거면은 인터넷으로 왜 받는거니 그대를 바로 뛰어서 받지 콜 때리는 놈들이네 CD가게가 어디야 인디즈 차트를 체크해봐도 지미캔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되는 걸까? 지미캔 활동 중재 어떻게 된거야? 곡도 내지 않는 모양이야 다이상 은퇴야 곡은 좋았는데 아, 지미캔 캐스트도 있고 어, 이제 디지몬 해결하는 캐스트도 있고 굳이 저거를 나가서 받을 적은..잠깐만요 또 놓칠뻔했네 이거 이 인텔리 당근 가 뭐 쓸만한 것도 안줘 나 저거 먹어본 적도 없는데 저거 아이템 주는거 여기서 받아야 된다는 거네 특혈병동이었나요? 특혈병동이 에덴조군 환자인데 아닌가? 그렇네 아, 어떻게 여기다가 유코일기를 왜 저기 어디야? 오, 어디 어디 어디? 잠깐만 어디야나? 여기인가? 아, 옆방이다 가깝게 안 들어왔네 그래도 와, 다섯 개짜리가 있네 둘 다 중요, 중요네요? 일단은 마사오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미캔이겠죠? 에델폰 허밍버드 풀 하... 아니네 이 아래에 있는게 그거네 어? 아닌가? 뭐지? 어떻게 된거지? 교통직원 캐스트 뭐야 지미캔이랑 관계있는 캐스트가 뭐지? 아, 얘가 지미캔이구나? 얘 지미캔 캐스트가 이거구나 아, 얘가 지미캔이구나? 말 더 늙는거 보니까 쟤가 지미캔이었나보네 그냥 쟤가 지미캔이었나보네 그냥 잭슨은 스파이여었다니 용서할 수가 없다 그냥 싸우게? 그냥 싸우게? 아니, 각오에 집착하지 않아 아, 페이 땜에 들어갈 수가 없어 배드미라몬드 흐물해졌어 배드미라몬드 흐물해졌어 격려를 해줘 배드미라몬드 흐물해졌어 요 왜, 뭔일이야 찐통 지미캔이야? 격려해줘요 격려해줘요 아무리 봐도 얘가 K인데 아, 이 녀석을 칭찬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데려가자 하하 흐흐 흐흨 흐흐흐 짐있게 펜을 찾아보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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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내 건 아니겠지? 네? 네? 그러게 내가 근데 왜 지미캔을 도와줘야 되는거야? 좋아 어디 게스트로 나사몰이 나오는군요 뭐야 쟤는? 백신이야? 백신도 나만이고 때려 죽으면은 야.. 야 데미지 쎄다 오로라 언둘레이션 지나치고 이어서 이 기술을 적을 통해 보게 됐습니다 궁극전인 왕룡갑 와.. 미친 하하 아하 세이프티 가드 필요 없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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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합니다 지미캔씨 소문대로의 실력입니다 감동했습니다 복귀해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릴게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복귀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릴게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바이바이 뭔가 떨어뜨리고 간 모양이다 침필 사인을 획득했습니다 오늘 썸델은 알카디몬 쓸 거니까 총국체는 안 만들어도 되겠지? 침핳 잠깐만요 아이템 먹어줘 볼까? 뭔지 이상한 거 좋은데 봐 준 거 있니? 모든 속성 데미지 10%가 안 좋아 똑같네 똑같네 자 5개짜리 캐스터 받겠습니다 어 DX 아 나 잠깐만 진화 시키고 갔어야 되는데 진화 시키고 갔어야 되는데 아 나 잠깐만 신도청에 기분납보 거대한 뒤집어 싸우게 들어 문제 없더라고 착실히 준비하고 가야겠어 이거 액장원 아냐? 경찰이 무서운 뒤집어 나왔는데도 움직이지 않다니 어떻게 된 걸까? 신경 쓰기 시작했어 같이 데려가줘 전력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 쟤도 도움이 될 거야 전투말고 다른 걸로도 와 해냈다 출발 비틀웨이브 땜에 건물이 지랄났어 가자 아 나 디지랩 한 번만 보내주면 안 될까? 가다 바다 한번 보내주겠지 뭐 의뢰를 받아줬구나 뒤에 있는 건 디지몬 디지몬들은 괜찮다고 표약간 디지몬이 나타났어 어떻게 좀 해줘 여기서 우린 여기서 계속 일을 해야 돼 디지몬을 주의하면서 말이야 너무 끔찍해 잘 부탁해 엘리베이터가 남아있어 옥상으로 가서 보자 어느게 엘리베이터일까요? 여기는 관계가 없는 곳인가 보네요 디지몬을 먼저 보내줄 생각은 없다고 어 야 뭐야 갑자기? 어 야 뭐야? 돌멩이나 먹으라고 돌멩이나 먹으라고 파이널킬 아 걸을게 없어요 왜 이렇게 좋은 것만 줘 아 걸을게 없어요 왜 이렇게 좋은 것만 줘 싸웠었죠 거시기 뭐냐 로얄라이치랑 아 그만 나와 성타 때려야지 넌 안되겠다 너는 너는 마디리라서 안된다 물 물고기엔 물이지 쪘다 디지몬 갑자기 겸치를 확 많이 준다 임펠몬 150 오 3개나 포크몬은 아큐라몬 16 고브리몬은 우가몬 13 가오몬은 가오가몬 12 너가 문젠데 아 부족하다 한번 내렸다 바로 올리자 1정도 주겠지 오 넘어갔네 이미 이거 바로 진화시키면 되죠 축축해서 진화 조건이 안되진 않겠지 설마? 아 제발 그러지만마 여기 내려가는데구나 진화시켰으니까 게이드 여기 아이템을 두고 안 먹게 하다니 길을 저렇게 만들다니 너무 독하다 만약 액자물이면 데이터라서 멤버가 좀 꼬이는데 설마 그렇겠어 여기 느린이 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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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라 와우 놀라워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번 더 싸우고 한번 들렸다가죠 아 아 아 와 튼튼하다 스컬 그레이몬이 데미지 에티카드였는데 왜 저렇게 튼튼해요 말도 몰랐다 얘들아 올라가자 지나가자 공격력이랑 방어력이 높아야 돼? 딱 얘네 귀신같이 해서 지나가면 되네 55면은 50인데 여기서 50이 더 올라가는건데 다 되겠죠? 조건이 되게 쉽다 너희들이 문제야 디지타몬 디지몬 월드 히든 보스 어 지력 쪽이네 뭐 알았고 뭐할래 할거 없다 솔직히 말해서 그쵸? 얘 할거 없죠? 대충 지나시켰나? 넌 뭘로 지날 수 있니? 이게 뭘까? 이거 한번 시켜봐야겠다 레벨만 되면 된다 근데 메모리가 부족하진 않겠지? 캐스트 깨면 주겠지 메모리 근데 메모리가 부족하진 않겠지? 캐스트 깨면 주겠지 메모리 주기 이어가 다섯 개짜리답게 센놈인가 보다 별 다섯 개짜리답게 센놈인가 보다 별 다섯 개짜리답게 센놈인가 보다 얘도 로얄라이티였죠? 그렇게 안나 나쁜놈처럼 보여 여기 나가달라고 이 벌레가 그러는데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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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왜 계속 전투에 안 끼고 마지막쯤에 한번 나왔다가 한번에 죽었죠 얘는 한번 나왔죠 등장 사이버슬루스에서 그 이유가 케이스키한테 털렸기 때문이다 메인캐스트 경로에서 아니군요 표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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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결정이로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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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문체가 됐고 몸은 쓰러져 있다 빨리 조사나 하라 아, 정말 오랜만이다 이거 들어온 거 복잡한 건 사이버스로서 똑같네 반감된 데미지를 죽일 수 있나? 아, 죽일 수 있네? 어, 길 겁나 잘 샀죠? 취소 못 찾아 자, 이리 와 왠 니가 일 좀 해라 러시 진화시키는 조건까지 생각하면은 로얄라이츠는 거의 다 특헌이 필요하네 블랙어그레이몬이 짱이야 역시 전투력도 쎄고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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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덤벼어 아 싸울거면 이곳에 싸워가지고 쫓아내버리지 이곳까지 끌고 싸우네 어스케이크쓰기 우리 편엔 알퍼문만 둘이야 와 세다? 너 속성이 뭐니? 백신이니? 아 그랬구나 해보긴 하자 그러면 아니야 너는 엑셀부스터 쟤는 좀 쎄겠지 그래도? 어차피 경험실 안주겠다 딱 보니까 쟤는 타코미가 죽여야 되기 때문에 쟤 특성이 뭐였니? 땅은 바람으로 흥려주겠는데 어 별로 안사네? 얘는 로얄라이츠 50% 추뎀이었죠 가윽기를 쓰네요 겁나 약하네요 가도 스택 충전 궁극전인데 왕룡가 왕룡가 와우 어 파워 에너지 마법 특화인가 보다 이걸로 마무리합시다 6만 와우 너무 달콤합니다 부쳤다 부쳤어요 파이널 오락 자 경험실 줬어 아 아 아 아 넌 빨리 입구로 나가라 넌 빨리 입구로 나가라 왜 나왔나? 이 손님은 아직도 내 손님을 안으로써 그 안에 있는 것들에 있는 것들 Arphors V-Drama와 운명은 크레니아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대한 정보가 이것이 그들에게는 희망을 향해 하지만 이 자리에 대한 정보가 그 자리에 대한 정보가 내 자리에 대한 정보가 우리의 자리에 대한 정보가 쫓아냈다 빨리 가라 혹시 다시 너희들 다시 뭔가 불쌍한 대지몬 추춤만 한 거 없죠? ㅋㅋㅋㅋ 디지몬이 날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 밖에는 경찰물이 말하더군 또 만약에 거대한 디지몬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해결한 거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연락할게 이 거리는 대체 어떻게 되어버리는 걸까? 와 2시간 50불이나 했어 진화 가능하냐? 펜더몬만 재려고 나머지는 진화용도니까 내립시다 적당한 데서 내리는 게 제일 나을 거 아니에요 리듬은 한번 내려봐 이 재능 올리는 과정에서 한번 다 보겠습니다 못 봤던 디지몬들 모야몬 같은 거 안 만들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만들어 본 거로 돼 있네 컨버터 한 적 있나? 다 돼 있네? 가장 생소한 녀석인데 가로다몬 뭘로 내릴래 허드라몬을 내려 뭘로 해야 할까 팬더몬이랑 임펠몬은 진화시켜야죠 55를 찍어야 되네 너도 55냐? 55만 찍으면 된다 쟤는 재료니까 우정을 고기로 먹여야겠네 자 그래서 메모리요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아 엔간이 해 뭐 또 미래이야 미래에 없으면은 해컬도 못해 이 의뢰를 못 받아가지고 아 개발 좀 하나 해놔야겠다 개발 너무 안했는데 오늘 하루종일 한 번도 안했죠 돈이 좀 필요해서 개발을 좀 시켜야겠습니다 지금 만드는 거는 그냥 이제 보는 구경하는 김에 만드는 거고 이 멤버로도 엔딩은 볼 것 같으니까 이케부크로로 가봐 이케부크로 로딩 깨기네 사다를 해커해 주신가봐 지명수배 범 빨리 잡혔으면 좋겠어 아르타가 지명수배 범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무사히 있을까 아르타를 찾는 게 설마 이번 퀘스트니 와 너무 없는데 넌 왜 여기서 뭐하니 아르타밖에 없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끝난지 확인을 하고 그럼 내 의뢰가 생겼나보네 아휴 센트럴병원 가서 의뢰받고 오는 거 너무 귀찮아 엘리베이터도 타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고 병실 안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노트북 눌러야 되고 그나마 병실 가까운 건 그나마 위안이 된다 이름 없는 무 로폭기 신설 적성 해커다 기억나지 기억나지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 아키 와봐라 게임 센터에서 기다리겠어 메모리 업 하나 메모리 업은 충분히 있네 나오네 넉넉하다 넉넉하고 메모리 여기 여기 근처에 있을텐데 떠들지마 살짝 뒷골목으로 들어와 이런 것을 미안하게 됐군 남의 눈을 눈이 있는 것은 좀 곤란해서 말이야 아 뉴스 봤지 아까 디지털위보 디지몬드 나오는 거 막은 것 때문에 정전을 일으키고 그걸로 이제 현상수배가 됐다 뭐 이런 거죠 우애노까지 같이 가죠 동료가 필요하거든 친구와 연락이 안되게 됐어 나 혼자서 탐문할 수도 없어 유지는 못 찾았어? 우애노로 가라고 여기서 이동시켜주면 안돼? 그냥 우애노로 같이 가면 되잖아 또 따로 이렇게 이동해야돼? 또 따로 이렇게 이동해야돼? 어떻게 제가 대화가 안돼? 마지막 연락했던게 이 근처였어 찾아줘 딱 기다려 일단 여기 없고 어허어 어허어 박물관 쪽에서 귀.. 비.. 비명이 들렸어 박물관으로 가라는 건가? 박물관으로 가라 꼬꼬꼬꼬 꿈틀꿈틀 괴.. 괴물이라는 건 이터겠지 위험한 짓을 한거야 그 녀석 영상도 보고 왔어 박물관으로 들어간거 같애 이 다음은 나 혼자서 처리하지 이터와 디지몬의 소구리야 마지막까지 해낼 것이다 배고프다 밥 먹고 싶다 박물관이다 디지털 시프트 하였는걸 저건 띠용 응응 신고에 디지바이스가 떨어져있어 반으로 쪼개져서 망가져 버린 모양이지만 여기서 디지바이스는 핸드폰이었었죠 나 뭐 데리고 있냐 임펠몬 데리고 있니? 진행하겠습니다 귀찮은 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이템 없다 다행이다 제발 없어 제발 없어 제발 건너편 없지 건너편 없지 저저저저기는 내가 알기만 순간이동해서 가는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없어야됩니다 시대가 어땠는데 임펠몬을 끼고 사니 힘내줘 건너편 다행이다 이제 정신을 위치하게 만들어내줬 띠용 진화까지 시킬까? 아 썸네일로 안 써도 뭐 어차피 다음화에서 지나 많이 시킬거고 이벤트 진행하면 재밌는 영상감도 많이 나올테니까 알카디몬이 나오는 장면을 쓸지 카페를 박살내고 날아가는 그 장면을 쓸지 좀 고민이 되네요 11레벨업만 찍으면 된다 어! 여깄다 귀찮은데 싱거! 아라타 구하러 온건가? 무슨 일이야? 엉망이잖아 조사하고 있었어 근데 마우쳐서 이 꼴이 돼버렸어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렇게 패를 끼치게 돼버리다니 아 저 관통데미지 다 있죠 두 마리 다 관통이죠 아아 관통데미지 지금 얘네 관통까지 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에이 때려봐 데미지가 워낙 쎄서 어어 아름다운 데미지 아아 아름다운 데미지 아아 아름다운 데미지 데미지가 좀 심하다 오로라 언귤레이션 아하 데미지 구립니다 지능이 몰빵했는데도 구려요 실망입니다 헐 평타 미터 6만 경험치 와우 펜더 진화 하겠는데 조건이 또 될라나 친밀도가 부족한가 제법인데 덱 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 강해졌잖아 유지의 후배로구만 소덜 소덜고 있을 때가 아니라 탈출하자고 얘는 이터랑 싸우고 있고 우리는 유지 알카데모이랑 싸우고 있고요 니터랑 별 관계가 없다 지금 우리랑은 후대 스토세는 관계 많이 있지만 니 탓이 아니야 누구에게도 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서 해결해야 돼 친구 휘발리는거 보고싶지 않다고 친구 해결사 도와줘서 고마워 나는 가겠어 가버렸어 옛날부터 우리의 히어로였지 유지랑 다 친해지면 좋을텐데 유지 잘 지내고 있어? 치토세랑 유지 잘 지내고 있어? 치토세는 식물인간 됐고 유지는 범죄자가 됐죠 테러리스트가 됐죠 유지 잘 지내고 있어 그들에게 잘 잘 대해주고 좋은 친구로 남아주길 바래 뭐 이런식으로 얘기한거죠 알았쌌 몰이업 죄송합니다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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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몬지 아지트에서 싸우고 있다 오 오늘도 안될거 같은데? 오늘은 내가 좀 힘든데? 중요한 부분일거 같기도 하고 그냥 끄긴거지게 하니까 진화를 시키고 끌까? 아 진화를 시키면 약해지겠구나 어떻게 해야되지? 진화만 시켜서 보죠 어차피 한방이니까 한번 더 한번 더 해야돼 인펠몬은 딱 됐네 조건도 볼 수 있고 좋네 이거는 걸을 타선이 아니지 좋아요 굉장히 약한 애들 잡으면서 레벨업하고 있긴 하지만 한두번이면 업하니까 아 진짜 나슬아슬하게 그럴거야? 실망입니다 같은 데지몬 조합만 세번 꾹 불 돌폼 뿅 아 돌멩이 뿅 잘가구 어 겁나쎄다 주는 데미지 10%상승이 엄청나게 좋은건가 rose 나는 데미지 10%랑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어디서 온 건가? 특대야 뭐 관통이야 특대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저도 임펠몬부터 보죠 디아블로몬 모르지나 아니 이게 뭐야 공격력 290? 체력 2000에 SP 140이라고? 재능 100 필요래 와 재능 100은 또 처음 보네 아 데미지는 될 것 같다 너 진짜 세다 180 스타트네 와 SP는 60 정도 더 필요한가요? 62 더 필요하네요 그러면은 뭐 어차피 랩을 70돼야 되니까 당이 되는 거고 체력이 문젠데 와 체력이 좀 많이 문제다 99 찍어야지 되겠는데 체력 채우려면은 됐고 너, 너니? 얘네도 좀 올려봅시다 내릴까 올릴까 올리죠 슈퍼스타먼 슈퍼스타먼은 뭘로 지내요? 어어 이런 애가 되네 펜더몬 펜더몬은 반초 레오몬이 됩니다 사자가 됐습니다 반초 레오몬은 메모리 18에 장비품 3개나 가져갈 수 있네요 그리고 공격력 130, 방어력 130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 세네 땅의 궁극체구요 체력도 꽤 많이 있죠 플래시 반초 펀치 130의 물리데미지 75% 확률로 스턴 상태로 오오 스턴 75% 주는 데미지가 증가하지만 받는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심플해서 좋네요 상남자 캐릭터네 발도르몬 진화해야지 공격력이 안 돼? 잠깐만 37을 더 올려주면은 140에 어 공격력은 된다 오오오 아닌가? 120으로 치면은 어 되네 되네 그쵸 36에서 98 정도면 되네요 레벨 와 빡세다 반초 레오몬 우정은 뭐 아이템으로 올려주면 되고 이야 빡센데? 많이 빡세잖아? 90대까지 어떻게 올리지? 이건 뭐 제가 나중에 올려서 오는 걸로 하고 아 오늘 합체 못보네요 좀 아쉽네요 다음 시간에 케이랑 알카디몬이 싸우는 부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합체도 제가 모아오겠습니다 레벨 올려놓죠 뭐 플래티나 워밴몬 쓰면 금방 올라가니까 재능 노가다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이 정말 많이 됐네요 그래도 류지도 뭐 흑화하고 기지도 박살나고 기지 박살나고 좀 불편하지만 페이도 한번 깨졌고요 60대 궁극체인데도 60대 정도의 궁극체 3마리가 덤벼도 못 이기는 알카디몬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오메가몬보다 셀 것 같은데 왠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